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시간입니다.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됐습니다. 우선 한 주도 수고하신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원유 감사한 소식이 나오면서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들이 결국 우리 시장을 조금 주춤하게 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또 구장한 시장에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했던 반도체나 2차전지 쪽도 이번 한 주 동안은 조금 쉬어가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후짱 그리고 다음 한 주는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꼼꼼하게 대비해 보셔야겠는데요. 오늘 저희 이정혁 차트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천년이 가도 매수하지요 만약에 말야 우리 매수하지요 매번 매수만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시원한 매매법을 전달해드리는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에요. 아쉽죠. 하지만 아쉬워 마세요. 내일은 뭐다? 그렇죠. 주말 방송이 있는 날 오전 8시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요약해서 주말 방송 내일 있으니까 내일도 여러분 오전 8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송 나오기 전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대기 매수 걸어놓으신 분들 지금 현재 수익권이실 겁니다. 제가 방송 전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대기 매수라는 종목들 계속해서 한번 매매 진행해 가보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올려드렸던 9월 8일 오전 브리프 내용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해외 증시 상황과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데 장 전에 반드시 한 번씩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 여러분 뉴스 한 번씩 다 보셨죠? 이 반도체주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애플이 무려 2일간 6% 넘는 하락,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주간 실업 지표도 2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고용의 어떤 경고함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과연 IT 업종으로 어떻게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면서 이런 전쟁들이 어떻게 또 펼쳐지는지 체크를 해가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였고요. 국내 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요 여러분 추석 연휴가 있는 그런 9월이다 보니까 어때요? 투심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력들도 어제 말씀드렸죠. 뭐예요? 떡값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씩은 나온다. 매 해마다 같은 패턴들이 나옵니다. 해서 투심은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로봇 섹터와 반도체 그리고 OLED 섹터의 상승에 어제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세를 좀 보여줬는데 지금 여러분 악재를 체크하셔야 되는 게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 호황에 따른 금리 인상 일단 첫 번째 챙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위안화 가치의 하락 환율이죠. 그리고 중국 애플 휴대폰 사용 규제 마지막으로 환차 손실에 따른 외인들의 매매 포지션을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상승에 있는 종목들보다는요. 지금 현재는요. 상승에 있는 종목보단 하락에서 실적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눌려있고 하단에서 병곡이 생긴 종목들을 공략을 하신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체크포인트 바로 유가입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죠? 어제 원유 감산 연장에 따른 국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사우디아하고 러시아에서 감산을 연말까지 계속 이어가겠다. 연장하겠다. 이러한 이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미 상승에 있는 종목을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올라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 눌리면서 또는 실적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수상하게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이러한 것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 바로 중앙 에너비스와 S5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은요. 여러분들도 포트에다 넣어놓으세요. 관심 종목 포트에다 넣어놓으시고 공부 계속 하시고요. 제가 관련되어 있는 영상은 따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아 이렇게 대응을 하는구나 라고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중앙 에너비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고점 라인들 이러한 고점 라인에서 돌파 매매하신 분들 어때요? 지금 밤마다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본점만 오게 해주세요. 제발 본점만 오게 해주세요. 저 다시는 주식 안 할게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께는 너무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이 차트는 어제 차트입니다. 얼마든지 상방이든 하방이든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고점 라인에서 여러분 공부한 대로 뭘 그어봐야 돼요? 추세를 그어보셔야 되겠죠. 추세가 하락하고 있을 때에는 초심자분들은 매매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추세에 변곡이 발생을 하고 추세의 전환이 우상향으로 틀어졌을 때 이때 여러분들 매매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추세선을 한번 그어와 봤어요. 이거는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준만 잡고서 기준대로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꾸 고점에서 빠지는데 추세만 맞으면 저항받고 추세만 맞으면 저항받고 뚫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못 뚫었죠. 이때 한번 뚫어주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눌림이 다시 한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뚫으려고 도전을 하면 할수록 어떻다?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그래서 강하게 갭으로 뚫어준 이후에 지금 이 라인, 지지 라인이죠. 또는 여기에서는 저항이 되는 거고요. 이 라인 때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갈팡질팡. 지금 계속 힘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월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상향으로 틀어놓는 단기 변곡이 발생을 하였고 지금 현재 주가가 이 라인이죠. 이 구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네올 매매. 자, 네올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무리찬 자리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주가와 네올 매매 자리의 포인트에 대한 괴리율이 크다, 작다, 작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 바로 중앙 에너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를 했어요. 대기 매수로 얼마든지 잡을 수 있겠죠. 자, 오늘 오전에 요소 관리죠. 요소 섹터 있죠. 지금 중국에서 수출 규제하잖아요. 그렇죠? 요소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중에서 우리가 8시 한 20분서부터 째려봤죠. 그런데 예상 체결과 확인하고 나서 장전에 대기 매수 걸어놨죠. 지금 아마 체결되셨을 거예요. 안 내려올 것 같았죠. 제가 노란톡방에서 남들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써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분명히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했고요. 밑에다가 대기 매수 걸어놓으세요. 지뢰 설치하세요. 내려와서 체결되고 지금 꼴이 달렸을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 에너비스도 크게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 사지면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밑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대응해서 대기로 잡아낼 수가 있다.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중요한 2평선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해서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영상으로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S-O-1 S-O-1, S-O-1 이거 있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주식 즐겁게 하세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세요? 즐겁게 해야죠. 그렇죠? 자, 고점이에요. 오케이. 고점 내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12만 3천 원이었어요. 자, 저점 얼마예요? 6만 2천 2백 원입니다.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죠?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여기 들어가신 분들, 여기 들어가신 분들, 여기 들어가신 분들께는 너무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왜? 왜예요? 추세에 그어보시면 분명하게 하락을 하고 있던, 하락을 하고 있던 추세에서 변곡점, 저점 이후에 우상향으로 틀어놓는 변곡점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래량까지도 우리가 체크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선을 그어왔어요. 보시면 우하향하던 추세를 돌려세웠어요. 여기에서도 돌려세웠죠. 그렇죠? 그리고 저점에서 우상향으로 아래로 급격하게 빠지고 있던 거를 슈퍼맨이 여기에서 딱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쫙 나타나서 야,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라고 막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곡이 발생을 했는데 중요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개인이 할 수 있나요? 개인이 절대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어제 제가 그어봤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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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추세만 맞으면 빠지고 저항선만 맞으면 지지 나오고 얘네들 너무너무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추세라인과 지지선과 저항선에서 딱 꼬리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KG ETS 양봉 나오고 두 번째 양봉 이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3일째까지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그 영상 그대로 남아있죠. 은봉이 1, 2 생기자마자 상승 패턴이 나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5일선은 따라 올라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51도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감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분명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서 매매를 안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최고의 노후 대책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교육이라고 해요. 즉 공부입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습니다. 이 공부와 교육은 최고의 노후 대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모르시는 분들 지금 자리에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다 보여요. 여기서 다 보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걸요. 최소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유통 주식수와 거래량에 따라서 매직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6개월짜리 매집이 있고요. 36개월짜리 매집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길게 매집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주식수가 5천만 주 막 이러는데 어떤 거는 몇만 주밖에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없겠죠. 이평선도 마찬가지예요. 매집하는 기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거래량이 터지느냐가 접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들을 좀 잡아놓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혼자 매매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사라고 한다고 해서 친구가 이거 두 배 갈 거야, 세 배 갈 거야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혼자서 내가 딱 선별한 종목이 나한테 수익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거, 추, 매 이거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내올 매매, 정말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려올 때 매수를 했더니만, 이야, 신기하다. 올라가더라. 내려올 때 매수했더니 올라가더라. 뭐예요? 굉장히 직관적인 매매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는 제 차트 보시면 지저분하지가 않죠. 물론 필요는 해요. 저도 그 차트는 따로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검토는 합니다. 참고는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를 할 때에는 얼마나 깔끔해요. 직관적이다. 그냥 어린아이도 보면 여기에서, 삼촌 여기에서 사. 우리 조카가 찬율이라고 있는데. 삼촌 여기에서 사. 뭐예요? 직관적인 매매 기법이다. 그리고 세 가지 선이면 끝난다. 세 가지 선이면 끝나요. 많은 것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고점에서 매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정이 나온 자리에서 대기 매수를 잡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뭐예요? 매수가가 낮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더 코디 계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고요. 피델릭스, 멋지게 날아가고 있죠. 우리 같이 매매한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좀 해놓으시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아이, 빠박이 매니저. 그런데 그거 어디 가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노란톡방을 현재 많은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시게 되면 강의도 올려드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종목도 같이 단타도 들어가고 해요. 그래서 우리 김사부님이 계속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라요. 하나하나씩 공부해 나가실 수 있는 노란톡방. 지금부터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올 때 사고 또 올라갈 때 팔 수 있는 네올매매 기법. 다들 머리로 나시지만 또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혁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참여코드를 걸어놨는데요. 7788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시면 영어 링크가 뜨게 되는데요. 해당 링크 통해서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유류문자 삽 3772번으로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할 수 있는 방법 꼼꼼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황 그리고 종목 함께 알아봤는데 추가적으로 매매 강의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자가 진단을 좀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조그만 소형 기계들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내 지금 내 거 기계 상태가 어떻지? 계속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힘들게 모아놓은 자산 그렇죠? 그 투자금 아니 내가 어떠한 성향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투자를 하십니까? 자가 진단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성향인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때 초심자분들은 매매하지 마세요. 한 주씩만 하세요. 또는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계속적으로 공부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성향을 본인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 이번에요 여러분 10월 며칠이죠? 그때 마라톤이 또 하나 열리죠. 제가 동아마라톤도 10키로 완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에 또 나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마라톤 대회 나가서 제가 풀코스 뛰겠어요? 아니에요. 이번에도 10키로 도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단기적으로 뛰어야 되는지 장기적으로 뛰어야 되는지 어떤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본인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할 때는 나만의 스타일과 기준만 딱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진짜 충분하게 한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식은 학습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공부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죄송하지만 깡통차요. 네, 정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식시장에서 퇴출돼요. 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시면 절대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길게 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지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수강료 전액 다 시장에 다 납부했다라고 말씀드리죠. 어느 정도로 힘들었었냐면 저 오프라인에서 만나신 분들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오프라인 우리 홍대에서 진행했을 때 뵙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4시간 정도 오프라인에서 막 강의도 하고 차트 설정 버스부터 내올매매 한 가지만 본격적으로 딱 파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매매법 세 가지나 알려드렸죠. 그렇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얼마만큼 힘들었었냐면요. 여러분, 진짜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술 마시다가요. 막 안 좋은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한 겁니다. 아, 안 되겠다. 야, 내가 지금 오늘 손절한 금액이 100만 원인데 저 100만 원이면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조카 얼마나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을까?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노란톡방으로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장전에 대기 매수로 올라갈 때 절대로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디 어디에다가 대기 매수, 지뢰 설치하세요라고 제가 분명히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종목 분명히 체결되셨을 거고, 지금 현재 수익권이실 겁니다. 자, 이 대기 매수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버릇은 버리셔야 돼요. 습관이에요.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 밑에다가 의미 있는 라인에다가 딱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가지고 대기 매수를 싹 걸어놓으세요. 안 나올 것 같죠? 오늘 우리 대기 매수 건 종목이요, 갭상승했던 종목이에요.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체결되고 나서 지금 골이 달려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는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할로 딱 걸어놓고 체결이 되면, 내가 단타를 들어갔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매도 설정 미리 하시는 거고, 단타가 아니다. 그러면 홀딩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 딱 해놓으면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들 투자하실 수 있는 거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거래량. 아니, 차트 매니저. 아니, 내가 자네 그 영상은 잘 보고 있는데 말이야. 아니, 근데 그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거 추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저는요. 뭐라고 말씀드려요? 거래, 어르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어느 정도 종목 걸러내실 수 있어요? 거래량만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거래량을 보셔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키움증권기주 영화나 영화나 키움 현재가 창을 딱 여시면 총주식수가 나와요. 그렇죠? 총주식수만 보고하지 마시고 마우스로 클릭. 딱 클릭하면 얘가 어떻게 변해요? 유통주식수로 변합니다. 맞죠? 그러면 시장에서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까요? 대주주들도 다 가지고 있는 총주식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까요? 맞아요.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급을 체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 너무나 많아요. 반드시 꼭 체크해 놓으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차트에다가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 차트에다가 빈칸에다가 마우스 클릭. 딱 깎아. 자,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창이 떠요. 클릭. 그러면 표시할 지표 선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유통주식수 클릭. 화살표 한번 눌러주시면요. 얘가 여기로 쏙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적용과 확인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차트에도 이렇게 유통주식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이제 딱 걸러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종목 뽑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커피 마시면서요. 손가락 갖고 까딱까딱까딱. 여러 가지 창 딱 키떼 놓고 까딱까딱까딱. 뉴스 딱 보고 딱까딱까딱.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니까요. 마시겠죠? 꼭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매수는 이제 다 했어요. 분할로 매수했고 거래량 보고서 매수 잘 해놨어요. 그러면 매도가 문제죠. 그런데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바라보는 라면물은 끓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보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급한 건 내가 급하지 종목은 급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동매도를 반드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키움 기준 공유기사 창을 딱 여시면 자동 감시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시던 운전을 하시던 어디 낮잠을 주무시던 뭘 하시던 주가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을 하면 얘가 매도를 자동으로 걸어줘요. 그래서 스탑러스 트레일링 스탑은 나중에 공부할게요. 이건 조금 더 한 단계 조금 윗 업그레이드 버전이니까 스탑러스 이익 실현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수익률 딱 체크해 놓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 매도가 돼요. HTS 기준으로 이렇고요. 휴대폰이요? 가능해요. 휴대폰 아래 주문 탭을 딱 클릭을 하시면 위에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딱 클릭하시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딱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매도해라 해놓으면요. 며칠간 90일간. 90일 동안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주가가 그 위치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도가 된다니까요.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도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안 하세요? 왜 내가 보고 있을 때 매도하려고 하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정말 소수입니다. 아시겠죠? 고점 매도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공부했고요. 우리 이 노란톡방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추석 이후에 우리 오프라인 한번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실제로 얼굴도 좀 뵙고 지난번에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자주 하지는 않아요.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디 하나 큰 강당 하나 이렇게 대관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에 있거든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오셔서 공부도 좀 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매매 패턴들 한 두세 가지 알려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 배워가세요.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 오셔야지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방법 안내해드릴 테니까 휴대폰 준비하시고 지금서부터 입장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S와 HTS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매매기법을 알려주시는 전문가님은 우리 이 매니저님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혹은 추가적으로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여코드를 달아놨습니다. 7788 입력하시고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혹은 QR코드 입장에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삽 3772번으로 이정혁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꼼꼼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강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현장에 나와있는 차트 메이저입니다. 이렇게 뉴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재밌잖아요.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여러분 주식 스트레스 받지 마시다니까요. 좀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맨날 그냥 멍든 계좌만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그러실 수도 있는데 즐겁게 하세요. 아시겠죠? 즐겁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저는요.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미수 이런 거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심리적으로 벌써 한 대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해봤는데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주식 잘 모를 때 그냥 막 이만큼이 매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지? 막 했는데 그게 미수였더라고요. 그래서 신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도 안 씁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거 질문하시면 답변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유하고 있는 것들. 그렇죠? 잉여 자금으로 이렇게 하시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한 주씩 하세요. 한 주씩. 초심자분들은 아시겠죠? 내가 공부해서 승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자금도 커집니다. 처음부터 크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씩만 하세요. 한 주씩.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놓으셔야 되는 2평선 거래량 추세 매직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주마다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2평선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다 공부했죠. 거래량도 공부했어요. 추세도 공부했고 매직 기간도 공부했어요. 이거를 딱 공부를 해놓으시면요. 그다음서부터 뭐가 된다고요? 분할로 매수를 하고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머지 물량은 어디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과연 추격을 해야 될지 내가 종료를 해야 될지가 이제 판단이 딱 서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 네올 매매, 네올 매매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카 찬유리한테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 그러면 하단에 침수 구간이 나와요. 하단에 침수 구간. 이 밑에 물이 찬다. 여러분, 이 잠수함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있으면 어때요?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한번 나와야 돼요. 그 자리를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수를 딱 해놓으면 상단에 화살표가 딱 하나가 떠요. 이거는 투자자, 투자자님 다 매도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분할로 매도하세요.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게 이 화살표예요. 그러면 내가 매수해놨다. 어떻게 해요? 초심자분들 5%, 7%, 10%에다가 자동으로 매도 딱 걸어놓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살표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와, 사입이 종교 같았었습니다. 여러분,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로 우리가 매매를 했던 종목들 내율 타점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피델릭스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오늘도 지금 아주 난리죠?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제 차트 기준입니다. 자, 보시면요. 고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요. 이, 거, 추, 매,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기간. 이거 다 공부했죠? 유통주식수까지 다 공부했어요. 그러면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고점 나왔죠? 저점 나왔죠? 반, 여기 이평선 확인됐죠? 매올 자리를 찾는 거예요. 뭐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비중 다 들고 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납니다. 엄청 혼나요. 매도 무조건 하셨어야 돼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자, GSE예요. GSE. 자, GSE도 마찬가지죠. 올라 올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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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점. 그죠? 여기에서 추세 딱 그어보고 유통주식수 확인하고 매집기간 확인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평선을 딱 봤더니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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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올매매 적용해야 되겠네. 어때요? 저점 확인됐죠? 저점에서 이렇게 틀어놓은 거 확인됐습니다. 어때요? 노래 따라하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갖다가 대보세요. 이게 작나요. 안 작습니다. 안 작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혼자 물 찬 자리들이 있어요.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절대. 누가 꼬셔도 그냥 안 해요, 안 해. 안 사. 안 살 거야. 타협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싸이맥스. 이것도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했던 종목이죠. 보시면 얘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모아하지만 여러분, 명절에 친척들 만나서 이거 고수저비 이거 하시면서 못 먹어도 고!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은 공부용으로 한 번쯤은 들어가 볼 만해요. 왜? 대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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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을 계속 관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손절 라인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전벨트를 꽉 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진입해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동시에 물 찬 자리를 찾는 거예요. 여기 물 찬네요. 그렇죠?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올딩 하는데 중요한 것은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다음 종목 동아 ST가 되겠습니다. 동아 ST도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우 요거 요 때 못 잡은 거 후회하지 마시고 요렇게 나온 종목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3기 EV도 마찬가지였죠. 쭉 올라갔다가 그렇죠? 빠질 때 자 여러분 째려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자 마찬가지예요. 올라갔죠? 관심 종목의 추가 왜? 내올 자리 나오니까. 자 그러면 확인을 딱 해서 봤더니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을 못 냈어도 그 이후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내가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며느리 말도 안 듣고 아들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죄다 안 들어도 차트 매니저 말은 들으세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볼까요? 해성 DS 어머 얘는요. 우리가 수익 내고 또 내고 내고 또 내고 그죠? 사골만 우려먹는 종목이 아니었죠. 해성 DS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점이 여기였어요. 그리고 우상향 계속적으로 저점을 관리 이렇게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옳지 내가 한번 저 종목은 눌림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동시에 물이 찬 자리를 딱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농목에다 넣어놓고 자 눌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간 게 금양 5만 원대였고요. 맞죠? 포스코 DX 이 자리였고요. 포스코 DX 지금 한 370 정도 될 겁니다. 이 자리를 잡아낸 게 바로 그거였어요.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자리들이 나오는 거는요. 못 먹어도 한 번 한 주 정도는 공부용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위에 칸은 물이 엄청나게 찼죠. 그럼 여기 빠지면 올라와야 돼요? 안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돼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공부 조금만 하시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여러분 왜 막 여기가 안 간지러운데 막 간지럽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막 간지러워지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아휴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사면 빠지더라 그러면요 갈 놈도 안 가요. 어 가겠지 나는 나만의 기준으로 너를 너한테 투자를 한 거야.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너 이자 쳐갖고 빨리 줘.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잘 때 막 이렇게 꿈꾸고 자고 좀 즐겁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셔야지 맨날 그냥 아이고 내가 사면 꼭 빠지더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러지 마셨어야지. 매수하지 마셨어야지. 맞죠? 즐겁게 하세요. 여러분 공부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란톡방에 오시게 되면요 제가 오늘 공부한 종목 히든 종목들 그리고 또 관심 종목들 그리고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 영상을 찍어가지고 따로 올려드려요. 톡방에다가 한 10분 정도 내외가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퇴근하시면서도 보시고 집에서 주말에도 보시고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노란톡방에 오시면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분명하게 지금보다 나아지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히든 종목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우리 김사부님이 지금 계속 아마 이렇게 인사해주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네올 매매 적용될 수 있는 예시 종목들 오늘 5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혹은 또 강의 영상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영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해당 링크 통해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코드는 7788 입력하고 입장해주시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377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히든 종목을 공개할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 공개해주시죠. 종목 공개해서 여러분들 매매하기 전에 앞서서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한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내면 좋죠.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수익이 한 종목에서만 수익이 나면 그 종목 이외에는 매매 안 하실 건가요? 이 종목 내가 수익 냈어. 나 이제 주식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한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왜 그 종목을 관심을 가졌고 아니 다른 데는 다 올라갈 때 상승할 때 막 관심 가지라고 이렇게 주는데 이상하게 차트 매니저는 꼭 저렇게 좀 눌리는 종목들을 주더라. 지금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배당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죠.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고점에 따라 들어가는 종목들보다는요. 시장에 분명히 추석 전으로 해갖고 이 주식 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불확실성이에요. 추석 연휴 동안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고 지금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눌려 있는데 실적으로 괜찮거나 그렇죠? 어떠한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방망이 좀 짧게 잡고 나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추석이 딱 끝나자마자 분명하게 본격적으로 배당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슈를 받을 거예요. 미리 자리 깔고 앉아 계셔야 되고요. 반드시 5% 몇 프로 7% 10%에다가 자동매도 반드시 걸어놓으시고요. 남들 다 수익 내는데 혼자서 더 가겠지 더 가겠지 상한가 가겠지 상한가 가겠지 아니에요. 절대 욕심부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욕심부리시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 하시냐면 이 말씀을 톡방에다가 드렸더니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300만 원을 가지고 300만 원을 가지고 벤치를 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천만 원을 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구매하려고 하니까 매도를 못 하시는 겁니다. 왜? 뉴스 보니까 1000%, 2000%, 3000% 됐대. 누군가가 막 허위 과장 광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루에 5%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7%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머지 물량 홀딩해놨는데 얘가 20%, 40%, 80% 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히든 종목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분위기 전환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오케이. 첫 번째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한국 석유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석유인데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에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죠? 분명히 앞으로 무언가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자리들을 만들어 놓은 종목을 공략을 해보자.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값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사우디아하고 러시아에서 원유 감산 소식에 어때요? 관련주들의 강세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공부 용어로라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지금 현재는요. 하단에서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들에 들어가서 자리 깔고 앉아있는 게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길게 봤어요. 길게 봤더니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요. 제가 아래 지금 날짜가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오케이 너희들 여기에서 해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잘해 먹었어. 설거지 다 끝냈다라고 정말 보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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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해서 여기서 다 해 먹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새롭게 시작된 라인을 잡아야 되겠죠. 얘 유통주식수 얼마예요? 짝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유통주식수에 대해서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매직기간이 걸린다라고 봤어요. 자 24개월은 몇 주예요? 52주죠? 1년이죠? 1년이면 2평선 몇 2평선이에요? 240일 2평선이죠? 거래량 체크하셨죠? 공부하신 분들 복귀하는 거예요. 언제예요? 이 때가 이 때가 개월수로 8에서 9월 정도가 될 겁니다. 정확하게 1년 정도를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기한데 추세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추세를 올라서는 즉 하락 추세에 변곡이 발생을 했다. 계속 내려가던 게 누군가가 밑에서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티 안 나게 관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추세가 바뀌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 이거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꼬리들이 달리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이 꼬리 달리는 것들.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된다. 이 꼬리만 보이면요. 저는요. 설레어요. 설레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꼬리를 주고 있는데 아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상승을 시키려면 그냥 계속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가지. 왜 이렇게 갭으로 뛰어놓고 나서 위아래 꼬리를 주면서 은봉으로 눌러놓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개인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공부한 대로잖아요. 그죠? 라인 딱 체크해 놓으세요. 앞에 있던 물량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차비 주소 내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 공부했었는데요. 오프라인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세력들도 뭐가 있어요? 구세력이 있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세력이 있어요. 구세력들은요. 말 그대로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 개인 투자자들 내보낼 때 흔히 얘기하는 대로 차비 줘서 내보내. 아이고 김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가서 그냥 고기나 사 드세요. 5%, 10%, 20% 챙겨주는 거예요. 아이고 박사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시오. 아이고 가가지고 막걸리나 한잔 하시오. 그런데 그렇게 이 구세력들은 정의 있는데요. 신세력들이 운영하는 종목을 보잖아요. 마른 오징어를 쥐어 짭니다. 한 주라도 더 받아요. 뭐 차비 주소 내보낸다고요? 얄짤 없습니다. 끝까지 눌러버려요. 그리고 나서 정말 탈탈 턴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시키거든요. 이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만 합니까? 세력들도요. 매일같이 이거 체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트의 흐름을 보면 구세력이 관리하는지 신세력이 관리하는지를 이제는 그런 단계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윗고리가 나왔다. 이거예요. 하단 부분에서 누를 거면 계속 누르지 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이거예요. 수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오늘 차트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가 오기 전에 바로 캡쳐를 한 모습인데 밑에서 뭐가 따라오고 있어요? 네 이놈 고개를 들거라. 그렇죠? 바로 오일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자 해서 우리가 대응 구간을 만들어 놓고 같이 한번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여기 아래 하단에 갭이 있죠? 하단에 갭이 있어요. 일동제약도 지금 제가 어저께 차트 한번 봤는데 하단과 상단에 지금 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갭 공부하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오케이 하단에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놓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관련 대응법은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영상으로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서 월봉상에서도 중요한 2평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고 현재 두 달 동안 이렇게 눌러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귀신을 속여라. 우리는 우리는 못 속여요. 그렇죠? 지금 상승 패턴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한국 석유 종목이 되겠습니다. 해서 매수 포인트는요. 보시면 첫 번째 연말까지의 감산이 분명하게 이슈가 될 거고요. 최근에 변화가 되고 있는 수급 그리고 최저점 이후에 반등의 구간이 들어섰다. 우리가 매수 포인트 매수 전략 매매 전략 딱 짜가지고 대응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종목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갑니다. 이야 여러분 미창석유 오늘은 석유로만 다 갖고 왔습니다. 미창석유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오일 여러 가지 오일 막 들어가는데 얘네들도 되게 수상한 게요. 아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조금 특징이 있어요. 거래량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용으로도 너무 좋고 소액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되는 거겠죠. 유통 주식수도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참 얘 수상해요. 그죠?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종목이 굉장히 안 좋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그죠? 그런데 하락하는 추세를 첫 번째로 돌파를 시도를 했고 두 번째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추세만 맞으면 하락. 추세만 맞으면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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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서 계속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왜 이렇게 할까요? 아니 뺄 거면 빼던가 올릴 거면 올리던가 그죠? 이상하게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중요한 라인에다가 지지와 저항선을 딱 그어봤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를요. 기가 막히게 지켜내고 있어요. 아니 왜? 왜? 누군가가 시장가로만 확 던져도 맞죠? 이 거래량이 작은 종목이니까 누군가가 시장가로만 확 던져도 아마 꼬리가 이렇게 달릴 수 있는데 여기처럼 이런 데처럼 이렇게 이렇게 꼬리가 막 이렇게 달릴 수가 있는데 왜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할까요? 혹시라도 야 이렇게 눌렀을 때 어머어머어머 빠지나 보다 다 던지고 나갈까 봐 거래량이 작으니까 몇 명에서만 두루루루 던져도요 그냥 두루루 빠지겠죠. 그럼 그거 막 올려야 되는 거죠. 그 흔적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도 굉장히 수상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바로 세력의 흔적을 찾는 우리 차트 매니저와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거기에다가요 여러분 이격매매 공부했어요. 이격매매에 이격도를 가져다가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격도에 쓰이는 이평은 며칠이다? 21과 61선을 쓴다. 21선을 주가가 만나게 되면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떻게 해요? 방향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검정색 이평선이 며칠이에요? 240일이죠. 거기에다가 이격도가 이루어지는 2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고 위에서 막내죠. 5일선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두 가지의 선이 만났을 때는 좀 더 강력한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대응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서 미창석유도 마찬가지로 월봉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8월 이후에 첫 번째 평균가에 왔다. 중요위평선에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미창석유 그리고 한국석유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